자, 리즈 시절 디카프리어가 에미넴의 갓질라를 부르고 또 오드리 헷번이 인터뷰를 하고 노래를 하고 또 모나리자 그림이 살아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상이 모두 새로 나온 AI 이모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이라는 영상 그래픽 분야를 10년 동안 근무하고 현재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미상까지 수상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전문가 시점으로 방금 보신 이모 AI가 왜 대단한지 그리고 현재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딥페이크 AI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제가 직접 만든 예시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모 AI 기술을 갖고 실무에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하는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이모 AI 같은 이런 딥페이크 AI 기술이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AI 기술을 가지고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걸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데 딥페이크 AI 중에서 가장 결과물이 좋은 AI 딥페이크 방법이 보통은 촬영이나 제작된 영상을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타겟의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얼굴 부분만 제가 영상을 첨번 영상의 얼굴 부분만 다른 영상으로 교체하는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는 작업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결과물이 가장 좋은 예시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좀 단점은 결과물의 값에 비슷한 모델이 있을수록 더 정확도가 높은 결과물을 보여줬고 그래서 실제로 탐크루즈와 비슷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모델이 돼서 이 얼굴 부분만 실제 탐크루즈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근데 탐크루즈랑 닮지 않은 사람이 이 영상을 소스를 촬영했으면 아마도 훨씬 더 어색한 영상이 나온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결과물 모델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이 실제로 이 영상 소스가 기존에 많았던 결과물을 했을 때가 결과가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모 AI와 같이 실제 제가 이미지와 오디오 파일을 첨부하면은 실제 말하는 것처럼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도 기존에 있었는데 그런 기존에 있었던 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표정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기술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 얼굴과 제 오디오를 이용해서 만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말하는 거 고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지 몰라도 제가 말할 때 내용에 따라서 표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입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딱 봐도 이거 AI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게 티가 났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모 AI가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모 AI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와 오디오를 입력하면은 오디오의 음성에 맞게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자 첨부된 오디오 파일을 분석해서 실제 얼굴이 이 오디오 이런 음성을 말할 때 어떤 식으로 표정이 바뀌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 AI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진에서는 실제 오디오로만으로도 우리가 얼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표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일만 길게 제공된다면 영상 길이에는 제약이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이트 내용에 따르면은 스피드 컨트롤러와 그 페이스 리즌 컨트롤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과 다르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학습량은 250시간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150만 장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이게 실제로 오디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람 얼굴이 바뀌는지를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의 단점으로는 페이스 리즌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손동작이라든지 몸의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결과물은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이모 AI라는 이미지를 음성을 따라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예상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처음 봤을 때 가상 인플루언서 기술에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광고, 뮤직비디오,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자 이 이모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가상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다양한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제작 과정을 보면은 아까 위에서 보여줬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모델을 촬영을 한 다음에 얼굴 부분만 가상 인플루언서로 바꾸는 작업을 가장 퀄리티 높은 작업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은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아예 가상 캐릭터를 실제로 제작하고 그거를 실제 배경 이미지와 합성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스틸 이미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얼굴이 움직이는 역할까지 하는 게 실제 말하는 부분에서 바로 어색함이 티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모 AI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상 인플루언서가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큼 정말 좋은 사례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게 이 기술을 바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게임 NPC가 말을 할 때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임 NPC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게임 NPC랑 대화를 걸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뜨고 옆에 이렇게 텍스트로 자기의 이미지가 뭐 얘기 아닌 음성으로 이렇게 뜨는데 이 부분에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이 이모 AI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이 텍스트에 맞게 오디오를 입력해서 말을 한다면 게이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몰입도 높은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툰에서도 실제 웹툰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웹툰 캐릭터가 입모양에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웹툰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 CG 기술에서도 이모 AI가 활용될 사례를 생각해봤는데 풀 CG로 만든 영상이 나오다가 클로즈업된 얼굴이 나올 때 이 이모 AI로 클로즈업된 영상이 말을 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빠른 파이프라인이 되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완전 클로즈업 돼가지고 CG 캐릭터가 말을 하는 장면이 인간과 닮으면 닮을수록 이 불편한 골짜기라고 해서 굉장히 어색함이 티가 나면서 굉장히 실제로도 우리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CG팅과 페이셜 스캐닝부터 해가지고 많은 작업을 소요를 하는데 이 이모 AI 기술이 진보된다면 많은 인력의 CG 투입이 없이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실제랑 구분이 되지 않는 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AI 기술이기 때문에 상용화에 있어서 윤리적인 규범이 잘 정리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용성에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룬 것처럼 게임 활용이라든지 영상에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예시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딥페이크 기술이 좋은 쪽으로 활용되는 예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서서히 AI에 대한 관심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AI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스멸스멸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걸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외부에서 AI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양질의 자료들을 해외 자료, 한국 자료들을 모두 통틀어서 좋은 양질의 최신 자료들을 이곳에서 포스팅을 하고 제가 영상으로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들이 지금 당장 어디서 사용될 수 있을지 미래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잘 정리해서 이 컨텐츠를 지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서 저와 함께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AI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